경제, 사회, 문화적 대도약의 발판이 될 디지털 기술. 해마다 과학계에서는 매년 주목해야 할 기술들을 선정해 왔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국내 ICT 산업이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기 위한 취지로 15년째 ICT 10대 이슈를 발표해 왔습니다. ICT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를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산업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10대 전망을 11월에 되게 준비해서 발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10대 전망이 다음해 연초에 이어지는 CES 가전쇼라든지 2월에 있는 모바일 중심의 MWC 트렌드와 연계해서 한 해 동안에 ICT 분야에 어떤 흐름과 트렌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10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주목해야 할 ICT 10대 이슈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경기도의 한 호텔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갖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승강기도 타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멈추지 않고 알아서 피해갑니다.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로봇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배송 로봇은 고객이 챗봇을 이용해서 주문을 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나 물품들을 엔드투엔드로 고객에게 무인 배송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플러그인 드라이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방량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이에 맞는 자율이동 기술을 적용하여 고정된 사물이나 이동하는 물체를 검출하였을 때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피하면서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에게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챗봇을 통해 간단한 식음료와 물건을 주문하면 로봇이 직접 고객의 방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요. 승강기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승강기를 호출한 뒤 객실까지 배송합니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 배송 로봇은 환경을 인지하고 사람을 인식하는데요. 주문한 객실의 문 열림을 감지하면 사람을 인식하고 고객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재함을 개방해 서비스 대상 고객을 구분한 후 적절한 화면과 음성을 송출합니다. 현재는 배송 로봇 기술이 하드웨어와 센서의 고도화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그리고 IoT 기술의 발달과 이와 더불어 전동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이제는 선행 연구 검증 단계를 넘어서 실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화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로봇 이처럼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은 사람과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경제 여건에 따라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갈수록 노동 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서 로봇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사회는 어떨까 즉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 로봇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로봇 기술의 발전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더 로봇 기술이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로봇은 혼자서 판단하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아무나 소유할 수도 없었고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로봇은 고성능, 지능화를 통해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제어 역량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로봇이 극복하지 못했던 자율성과 이동성, 경제성, 상호작용이라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인간과의 공존협력이 더욱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로봇은 사람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로봇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로봇이 대신하는 직업들을 봤을 때 그 직업을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교육이라든가 또는 다른 직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기업과 정부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로봇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역하고 있는데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과 정책들을 수립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에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공장 설치 제조와 중소기업에선 업종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엔 문화 콘텐츠와 국방 산업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단순한 데이터 수준만이 아닌 이를 분석하고 사람의 뇌와 같이 판단하는 기술로 어느새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메타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산업에 우리 말하는 가치체인, 즉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년 국내 기업의 실제 활용 비율은 15%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렇다면 단순한 기계적 기술이 아닌 사람이 가진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은 얼마나 진화했을까요?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시의 언어만큼 그 의미가 응축된 것이 또 있을까요? 이 시극은 그 언어가 실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작품 속 20여 편의 시를 지은이는 사람이 아닌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말부터 시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 인공지능은 1만 3천여 편을 학습하고 난 후 53편의 시를 써서 시집을 발견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언어는 0과 1이지만 50여 편의 운문엔 인간의 마음을 잡아두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또 이곳에서는 이용자가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도 개발했습니다. 1,400만 장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전에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인식해 수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이렇듯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예술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면 단순 반복 작업이나 혹은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관심,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은 시를 쓴다거나 혹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창작 분야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AI가 없이 무언가 만들어지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AI를 활용한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시너지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이 초거대 인공지능은 현대 미술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의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신뢰성의 문제도 주목할 분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인공지능을 연구해야 할 시점인데요.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2022년까지는 누가 더 모델을 크게 만드는지의 경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델을 더 키우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미 밝혀졌고 그러면 누가 더 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가 누가 더 큰 모델을 학습할 만큼 데이터를 확보했는가 혹은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이것이 경쟁이었다고 하면 2023년부터는 모델 사이즈나 혹은 데이터나 인프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적절한 규모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활용 가치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가 2023년에 주목받는 연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K-우주 산업이 본격적인 도약의 궤도에 오른 한 해였는데요. 2022년에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한눈로 발사된 후 30년이 지난 2022년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첫 달 궤도선인 단우리가 달 임무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실제 우주 강구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루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를 향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발사체하고 위성 그리고 지상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 기술을 완성한 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2023년에 우주 산업은 굉장히 폭발적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스타트업 회사들이 우주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주라는 공간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과 탐사의 영역이 아닌 산업적인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우주 데이터입니다. 흔히 우주 개발하면 발사체를 떠올리지만 우주 산업 시장에서 발사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 위성을 띄워 관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가 무려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위성에서 얻은 정보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빅데이터로 활용되면서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 데이터 우주에서 생산되는 우주 데이터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나 IoT 이런 것들의 최상위의 개념이 우주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주목을 안 했었는데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 그런 데이터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무슨 통신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혹은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3873억 달러에서 오는 2040년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산업은 고비용과 고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은 필수적인데요. 이런 협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로 뉴스페이스 중심의 우주 소프트웨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자존심과 국가 안보의 경쟁으로 여겨졌던 우주 산업에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로켓 개발과 초소형 위성 제작 여기에 지상국 구축을 통해 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2023년 국내 우주 산업 역시 뉴스페이스 시대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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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